구TV 기독교보금방송이 성교방송회원교회협의회 공동위원장에 아산성교회 조희철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부위원장엔 하문수 장로가 위촉됐습니다. 한국교회 재부응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성교방송회원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TV는 향후 조희철 목사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30여 년째 복지사역을 감당해온 조희철 목사는 앞으로 기독교보금방송을 통해 복지현장의 모습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섬김과 봉사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큰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사장은 황무지하 같던 지역에서 성각자적 사역을 해온 조희철 목사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구TV가 보금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동력이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